팬데믹으로 많은 업종이 고통받는 와중에 한국에서 활기를 띠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성형수술인데요. 최근 코 수술을 받은 한 학생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기 전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고 학생은 말했습니다. 2021년 전 세계가 보건 위기를 잠재울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국인들에겐 마스크를 벗기 전 성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집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재택근무 도입이 한국 성형수술 사업의 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해 12월 코 수술을 받은 20살 유한나 학생. 유한나 학생은 2020년 온라인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바깥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집에서 회복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팬데믹 이전에도 성형 강국이었습니다.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성형업계는 약 11조원 규모입니다. 박차로 성형외과 의사는 최근 들어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10%는 슈퍼마켓과 식당 뒤를 이어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됐습니다. 구체적인 병원과 약국의 종류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상호 성형외과 의사는 로이터에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사용한 사람들 덕분에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성형 수술 호황은 길게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3차 유행을 겪으면서 연일 확진자 기록을 경시는데요. 박차로 의사는 최근 유행으로 외출을 상가면서 수술을 취소하는 사례들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